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나는 다르다 우리는 다르다 그때와는 다르다 세상이 변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무엇이 있을까 싶습니다 특히 권력의 독주나 폭주 독단 그리고 절대 권력의 말로는 아주 유사한 모습으로 정리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오만과 자만의 불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지금처럼 자기 중심적인 집권 세력이 어디에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자주 하게 됩니다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옳은 것이 됩니다 자기들이 틀리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틀린 것이 됩니다 옳은 것과 틀린 것 진실과 거짓 모든 것의 기준은 자기들이 결정하게 됩니다 박원순 시장 자살 사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자살한 것이 동네방네 외치고 다닐 일은 아닙니다 자살한 것이 한 번도 시행되기 없는 서울시 오일장을 국고로 지원해서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이 하는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앙일보에 이 훈범 칼럼니스트가 바라보는 문재인 정부는 이 땅의 보통 사람들이 바라보는 문재인 정부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훈범 칼럼니스트는 자신의 칼럼에서 자신의 관찰기와 경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자생활 30년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 칼럼을 써왔지만 지금처럼 오만하고 자기 중심적인 정부가 있었나 싶다 저와 생각이 똑같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능력이라도 있어야 자만에 빠지고 오만을 발휘하는 법인데 이 정권은 준비도 되지 않고 실력도 없으면서 자아도치적인 아마추어리즘을 무한대로 실현하고 있다 제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자만과 오만은 원래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갖기 쉬운 것이죠 개인을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이 별로 똑똑하지 않은데 자만심과 오만심을 가지면 그거는 그야말로 정해진 결론을 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훈범 칼럼니스트의 주장입니다 이 사회 분열과 갈등은 거의 내전 수준으로 확대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집권 세력만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이죠 다시 이 훈범 주장입니다 헌맞은 우리 편을 법무장관에 묻지마 임명했다가 탈이 났고 복수를 명받은 후임 법무부 장관은 우리 편인 줄 알았더니 저기였던 검찰총장을 쫓아내려 혈안이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다 아는 겁니다 이런 편 가르기에 희생된 국민은 폭발 일보 직전 가로열고 그나마 코로나 때문에 집회를 못해 억제되고 있는 갈등을 보이고 있고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거죠 그 와중에 설량들은 국민 대표라는 본분을 잇고 스스로 정권 하수인으로 몸을 낮추며 갈등을 정복시키느라 여념이 없다 다시 갈름입니다 자신이 프랑스의 시작이요 끝이라 생각했던 프랑스의 거인 더걸조차도 오만한 자기중심주의로 몰락하고 말았다 그런데 오늘날 이 땅 대한민국에서 차고 넘치는 것이 오만함과 자기중심주의다 자신과 다른 애국심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을 받아들이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내 편만 무한정 챙기고 다른 편은 무조건 내치는 패거리 주인만 보인다 패거리 패거리 패거리인 거죠 이제라도 고개를 돌려 반대쪽을 바라봐야 된다 내 진영의 아우성에서 떠나서 다른 편의 소리에 길을 세워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남은 인민기 지난 3년간 다를 게 없었다 정말 걱정이 돼서 하는 소리다 정권도 그렇지만 이 나라 이 국민이 불쌍해서 그런다 안타까움이 절절히 배어있는 그런 글입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 사람들은 이제껏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그들의 항의하고 불만을 표시하고 부글부글 끓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지 안 들을 겁니다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싸그리 무시할 것입니다 자기중심적 사고에 빠진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자기들이 세웠던 대로 잘 돌아가고 있다 정말 문제없다라고 착각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사회로 부정선거조차도 자신의 뜻대로 뭉개고 시간을 끌면 덮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재와 개와 붕어들은 자신들이 가는 대로 따라올 뿐이고 일체 반항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수면 밑에서 부글부글 끌어올고 있는 사람들의 한탄과 불만과 미움과 정오는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고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바닥 밑에는 안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의 자살 사건에서도 그렇게 무리한 불을 두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박원순 시장의 자살 사건에서도 깊이 한번 그 의미와 그 뿌리와 맥락을 새겨봐야 될 것입니다 정말 새겨봐야 될 것입니다 한 다선 정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어느 대통령도 말로가 행복한 점이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예외일 것 같습니까? 단 한 명도 대통령도 예외 없이 불행한 뒤안길을 피해가지 못했는데 그도 예외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도 절대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박원순 시장 사건을 잘 보기 바랍니다 옳지 않은 일을 수없이 하는 권력자의 말로가 행복과 평안으로 가득 차고 탄탄대로로 달릴 것을 의심치 않는 것은 그것은 자연 법칙을 위반하고 자연 법칙을 깨는 것이죠 악한 일을 중첩하는 권력자의 말로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사시는 분들과 특별히 건강에 깊은 관심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건강식품 구전녹용을 소개해드립니다 구전녹용은 기후특성상 생산된 녹용의 질이 매우 뛰어나고 뉴질랜드산에 비해서 약 1.7배가량 비싼 러시아산 녹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약한 몸을 보강하고 식식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구전녹용을 구매하시기를 원하시면 설명결에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매장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